M-Wave Meet and Greet 약간 보보가 뭐냐면 약간 한국어라면 찬희 애기가 먹고 싶어요 이런 애교 있잖아요 한국에서 하는 찬희 애기 배고파요 이런 거 그런 뜻이에요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저희 SF9 하트를 먼저 드릴까요? KC에게 SF9에 먼저 하트를 드리고 찬희씨가 애교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하트를 크게 날려드릴까요? 그렇죠 저랑 만들래요? 하나 둘 셋 KKK Thank you K 귀엽다 찬이씨 Give me Bobo 아 네 어떻게 그냥 찬이 애기가 많이 보고싶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찬이 애기가 많이 보고싶어요 부럽다 뒤에서 자꾸 부럽다고 로우씨 부러워요? 한번 해보실래요? 로우씨가 부러우시라고 아니 부럽다는게 이런 풋풋함이랑 어른 나이 뭔지 아시잖아요 형 알겠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없어요? 우리 팬분들이 우리 로운 애기도 보고싶다고 핸섬 로운 여기 맞죠 여기 로운 애기도 보고싶어요 보고싶어요 요즘 날로 갈수록 귀여워져요 로운씨 애교가 발전하네요